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드래곤 씨라는 스팀 무료 게임이구요 어제 유튜브 업로드 하다가 이 게임을 플레이한 영상이 있길래 봤는데 굉장히 그래픽이 괜찮더라구요 자 그래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죠 어 나이도도 있어요 하드로 하죠 마법동굴 0 0 이게 왜 그래픽이 좋냐 그랬냐면 밖에 풍경 그래픽이 엄청 좋더라구요 무료 게임인데 너무 신기해서 깔아봤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궁금해서 플레이 타임은 되게 짧다고 해요 그래픽이 왜 이렇죠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내가 예뻐가지고 예뻐가지고 깔았는데 자 잠깐만요 일단은 화면 좀 옆으로 막아놓고 잠깐만 잠깐만 화면 좀 박아놓고 화멸로 많이 차지했어 자 WS로 이동하고 2키로 시점을 볼 수 있구요 공격키는 없나요 가자 일단 스페이스 바로 점프 어 뭐지? 90년대 게임 같은데? 어 이상하다 분명히 그래픽 좋은거 봤는데 내가? 어 되게 좋다 이런게임 전에 있던거 같은데 어 잠깐만 클릭하면은 때린다 때리는 어 되게 약간 아재게임 같은데 옛날 아재게임 강타도 있네 안타 느린거 보세요 어우 화려한거 봐 그거 같은데 파이널 판타지? 자동 이벤트 어 야 잠깐만 얘기 튜토리얼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체력이 있고 상대 체력이 있다 공격 클릭버튼이 콤보가 있고 시프트와 QW 로건도 있어? 야 뭐해 로건도 있어? 어우 야 다크 소울인데? 시프트는 뭔데? 어우 야 움직이는 거 어 잠깐 잠깐 근데 시점이 약간 나랑 좀 안맞는다? 너무 밑으로 깔려있는데? 난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은 사람인데 좀 아야 아야 왜그래 빠짐 나게 이리 와봐 공격하다가도 막 이동되네? 시프트 많이 누르면은 튕기지 않을까요? 고정키 같은걸로? 모션 보고 피하면 되겠다? 뭐야 뭐야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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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온 다음에 온 다음에 발 들고 그때 피해도 되네 너무 아잘잘잘 치소 잡아줍니다 이거 이 몬스터만 나오는 거 아니죠? 몬스터 그래픽까지는 못 봤거든요 파이어 드래곤? 파이어 드래곤? 겔지가 차 있으면은 변신을 할 수가 있다 F키로 파이어 드래곤 파워 레인인지 아니야? 어어 범인 줄어들 것 같은데?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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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는 어퍼컷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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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동도 되네 어 주먹으로 때린다? 칼들고 칼도 변신하면 좋을텐데 음 되게 약간 뭐랄까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나라식으로 해서 눈 크고 애니메이션 같은 캐릭터에서 근육질 드래곤으로 변하는 특이하네요 아 필드 나왔죠? 그럼 동굴 끝난거야 벌써? 동굴 다시 들어갈수 있어? 안개가 막혀있습니다 그래픽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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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ー 되는군요? 다 되는군요? 아, 다 되는군요? 풍경 그래픽이 내 생각만큼 예쁘지 않네요 그래도 무료 게임인데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뛰는 거 너무 웃겨, 콩콩하면서 뛰어 가자 오, 이거 막 무한이야? 스태미는 없네? 나 이 게임 좀 중간 설명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보자마자 튀어나와 몬스터만 쫓아, 아, 잠깐만, 잠깐만, 말로 해 어우, 달려들고 뭐야, 뭐야, 아 아 퐁 퐁 두번 치다 이리 와봐 어우 어우 쎄게 한번 아, 못 때렸다 점프했을 때 거기서 이동은 안 되네 내리고 하나 아, 왜왜왜왜 안 맞아? 자 못 피했는데, 뭐가 어이야 자 야오, 그림자 맞나요? 얘 공중에서 막 회전도 하는데? 제기 시켰다, 그 게임 좋아요 아, 근데 이게 어렵네, 게임이 체력이 후줄인가? 뭐야, 왜이래 아아 아아 아, 이해했어, 이해했어, 이해했어 들어와 들어와,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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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, 들어와 들어와 경직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네 아, 여기 딜레이 있다 변신 풀리냐? 아, 풀린다, 풀린다 풀 수도 있네, 내가 맘대로, F로 오 CAL 아아 어 맞는 거지, 안 맞는 거지 뭐 있어, 화면이 hiç발어 계속 강타, 강타, 강타 아, 잠깐만 잠깐만 아, 죽講 전신! 뭐야 데미지 센 거야? 뭐야 얘가 센 거야? 데미지가 원래 이런 거야 아 아 고르겠는데 아 아 아 잠깐만요 어우 야 되게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아 깜짝이야 나 방금 분명히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았다 약간 탄 적이 후한데? 아 아 왜 그래 편하게 좀 가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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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기어오지마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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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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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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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멋있는데 얘? 보다 보니까 잠깐만 실드까지 다 암흑과에 다 깨버렸어 아 잠깐만 하자 그치 그치 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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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야? 아 좋아요 도전가자 달성 음 아직까지 mpc를 하나도 못 만났거든요 몬스터만 만났고 짧은 게임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고수 잡는 게임이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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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익 면허 고통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 가죠 걷 노온거죠 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상대로는 모르겠고요 후타나리인가 보죠? 어디야? 저기야 여기야 아 여긴 막혀있는거고 아 절로 가라고? 야 되게 예쁘지 않나요? 뭔가 색감 같은게 스카이 딥 이엔디감 같지 않습니까? 뭔 소리죠? 어어 도전과자 달성 아이캔플라이 아아 잠깐만 이거 띄워서 갈 수 있는거 맞어? 띄워서 가죠 이게 시프트 아 시프트로 가라고? 아 점프 시프트가 돼? 아야 대단하다 진작에 알려주지 보스한테 처맞이니까 알려주네? 뭐야 또 얘네야? 아 근데 얘네밖에 안 나올 것 같긴 하더라 두툴비에서 두 마리 남은거 지점에서 예감이 들긴 했는데 아 잠깐만 얘 좀 얘 좀 싫다? 아 얘 좀 싫다? 강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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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도 한 번 더 아이캔이캔 점프 딜레이가 약간 나 얘네랑 안맞는데 좀? 그만 놀아다녀 그렇지 죽어서 놀아 전신! 주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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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타! 강타! 앉아! 어 벌써 풀렸냐? 죽었잖아 시검서 보이지가 않아 모습이 야병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봤는데 아 됐구요 그거네 그 옛날 게임 중에 이동하면서 보스 개술 잡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쇼핑 이런거 만들었다는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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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뭔데 아 꼴이야? 쇼를 한다 쇼를요 어후 자자자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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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타임 오어어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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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 어어 야 이거 너무 하드코어 한데? 근데 되게 빨라서 재밌다 어 빨라서 되게 재밌다 예를 들면 약간 짜증날텐데 되게 빠르니까 펜토가 변신! 오 야 이거 그렇지! 죽여버려! 날아다닐 순 없나? 아니 기중한 변신 시간을 날아다닐 때 쓸 수 없어 자 돌아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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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구요 보시죠? 꼬리인가요? 좋아 좋아 나 체력이 좀 찬 것 같다 근데? 얘기하자마자 줄어들었죠? 그렇게 하면 이죠? 약간 맞는게 환적이 후한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단 말이야 얘가 선 딜레이가 좀 크네 응 꼬리 들어오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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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맞은거야? 어려운데? 아 좋아요 아 처음부터 뭐 이동 그런거 없으니까? 이동 그런거 없으니까? 응 이해했구요? 이해했구요? 꼬리쪽 꼬리쪽 뒷다리 잡고 있으면은 딜 안들어온다 아 잠깐만 타임 뭐하는거야 안돼 그치 뒷다리 잡고 있으면 딜 안들어와 앞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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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다리야 앞다리 앞다리 앞다리야 앞다리 앞다리야 체력 엄청 튼튼한거 아닙니까? 일반적으로 강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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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렵게 빠른이고 뒷다리 잡고 때리고 변신 항타 아웃파트 컷 아웃파트 컷 야 타격감 좀 봐 미쳤어 아 잠깐만 나 변신 풀렸어 아 너무 근데 인간적으로 나 너랑 그렇게 오래 싸우고 싶지 않아 아아아아 안 맞은거죠? 뒷다리만 잡고 있으면 되네 꼼수가 있구만 아 잠시만 일단 때려 음 강타치고 피한다 피해 그치 강타다 답은 강타다 강타가 느린 이유가 있었구만 별로 안 센거 같다 드래곤 드래곤이 안 센거 얘가 튼튼한건가요 모르겠는데 뒤에서 때려? 어 여기다 안 맞을거 같은데? 판정보니까 여기도 안 맞지 아 아니군요 그래서 꼴이가 별로 안 아프다 딜이 정해져 있네 그 내려 찍는게 엄청 아프고 다른거 별로 안 아프네 맞으면서 싸우는게 전사의 요미지 때립니다 뭐냐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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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먼저 죽는거야 너가 먼저 죽는거야 야아 형타가 더 센거 같은데? 어 아닌가? 저기 죽어주시면 안될까요? 애매하게 사라주시면 안될까요? 애매하게 사라주시면 안될구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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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꼬리야? 꼬리는 괜찮아 꼬리는 괜찮아 뒷다리만 잡고 있으면 된다 이 게임은 튼튼하네 주인공 튼튼해 그래 주인공 하나면 이 정도 튼튼해야지 좋아요 변신하구요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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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인공 너무 세다 근데 샌거 좀 보자 알진 못하는거 같은데? 알진 못하는거 같은데? 알진 못하는거 같은데? 입에서 불같은거 안나오나? 아아 하아 도든 긴거 팔아? 뭐야 어 아 가라고? 이거 순간이동 가면 되는거 아냐? 야 쟤 되게 쎄 보인다 음 음 더빙은 없네요 약간 그 그래픽 체아로 낮춘 스타크래프트2 저그 같지 않나요? 크 그래픽 체아로 낮췄을 때? 짜부댄거 보니까 음 배경은 예뻐 뭔가 색깔도 그렇고 뭐야 신호가 안나오는데? 아 나오면 좀 빼줘야지 아 뭐야 너도 발이지? 너도 발이지? 솔직히 말해 아 너도 발이지? 너도 발이 약점이지? 내 생각에 이거 제작자가 되게 신경써서 만든 아니 만들었습니다 되게 신경써서 만들었고요 발이 약점일 것 같아 아닌가봐x2 아닌가봐x2 변신기 들어가긴 하니? 그치 들어가지 그치 들어 변신을 안해요 갑자기 변신을 안해요 아 마우스 선 때문에 변신기가 망겨졌어 아 모르겠어 이거 다 봐도 모르겠어 커서 모르겠어 도망갈래 들어와 나 앞으로 간 다음에 아아 묵직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? 마누스냐? 아오 야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진정해 진정해 실드 풀릴 땐 됐어 여기서 모션을 이끌고 그치 변신하고 변신하고 변신 변신하라고 변신 FK FK 왜 안 먹히는 거야 좀 더 보여야지 먹히나? 어우 야야야 아 고생 좀 하겠는데? 큰일 났는데?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이씨 아 정신 없어 정신 없어 정신 너무 없어 입을 다물게 하잖아 막 내 말을 왠 갈에서 안 닥쳐준대 내가 스파크래프트 수준이야 오르다 뒤에 잘 맞기신다 아저씨 어 대충 알 것 같다 이제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하기에 너무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아 좋아 좋아 아! 어! 어! 변신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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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튼튼하냐? 솔직히 너무 적게 남은 거 아니었냐? 뭔가 풀빛아 안 맞은 건가? 아니면 회복이 된 건가? 드래곤상도 때리면 회복이 되나 본데? 절대 안 지지나 이해해버렸으니까 이해해버렸는데 어떻게 안 줘? 아이 뭔 소리야 도망가고요 갈 뻔했는데 마음은 갔는데 몸이 안 갔네 강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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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뭐야 뭐야 잠깐만 아 좋아요 하아 방사능 냄새 난다 야 잠깐만 뭐하는 거야? 뭐하는 짓이야? 뭐하는 짓이야? 아아 아주 난리 난리 붓을 치는군요? 방어력은 안 울었군요? 날개만 생기셨군요? 패턴 비슷하군요? 디아블로에서 드래곤 블루가 됐어 아아 으아악! 비슷한데 패턴? 색깔만 바뀌었는데?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느낌이 났어 이거 아니라는 느낌이 났어 좋아요 저거 하나 생긴 거 아니야? 아 잠깐만 그치 그치 치륵 빨아먹는다 치륵 올란다 치륵 찬다 너 흔들해진 거 아니지 이거?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오오 뭔가 하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 에이 그걸 또 짓 그 짓을 또 하시나요? 너무 많이 하신다 아아 너무 많이 하신다 아아 운좋기 피했다 뽀로브로 냄새난다 맞아 죽는 냄새났어 방금 들어와 가만히 있으면 새로 차게 해줘 또 걸음걸이가 너무 넓으시다 바보다 바보다 아 여기서 평생 저러고 있네 회복만 되면 내가 이긴다 전혀 될... 기미가 안 보이죠? 어어어어어 어떻게- 어떻게 이게 피해지냐? 전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내 양심에 물어봐도 저 원을 보고 원에서 돌아야겠어 이렇게 아이씨 으아 근데 왜 이렇게 툭툭하냐 아 이거 지겠는데? 잠깐만 지겠는데? 아 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솔직히 어느 시점부터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압감 있어 어디 간 거야? 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30분 정도면 끝난다 그랬는데 잘하는 사람들이 30분 정도에 끝난다는 뜻이었구나 난 아니고? 어 너도 뭐야 뭐야 2페이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야? 어 그러면은 30분 만에 끝나지 사실 이거 20분 된 거 같거든요 킨지? 20분 안 된 거 같거든요? 시향은 없어졌어 얘한테 쳐맞이니까 잠깐만 그만해 좋아요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아주아주 빨리 푸르스를 치고 있죠 절대 맞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여기 돌아주고요 음 이해버렸다 어떡하냐 집길 피하고 빨리 빨리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빨리 무릎 꿇어 싸게 싸게 불어 머리 팔 머리 너무 안 닿는다 진짜 너무 안 닿는다 너무 안 닿는다 너무 안 닿는다 미칠 거 아니야 뭐야 또 뭐야? 어? 얘 이제 알아버렸는데 나 이제? 이해해버렸는데? 포부인데? 진짜로 진짜로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잠깐만요 저거 빼고요 저거 반칙이고요 이제 알아버렸어 진짜로 진짜 안 거 같애 진짜로 진짜 안 거 같아 아잠깐만요 진짜 안 거 같아요 진짜 안 거 같아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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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나가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한데도 안 맞 안 맞 압! 흠흠 음.. 저렇게 되면은 자아 짜자자자자 한바퀴 빙빙 돌면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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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돼! 다리 딱돼! 다리 잘못 잘라버릴거야 좋아요 이렇게 2P 정상이지 타임이 리듬지임이야 그치 많이 깠다 다음 변신해서 풀 때리면은 그 다음에 죽이겠다 잠깐만 손 좀 안아프냐? 역시 드래곤 다르구만 얘는 이름이 뭔가요? 에메랄드 드래곤으로 뭔가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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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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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지마 어디갔냐 fell 이케 도망진 아 하지만 모랄 ray 입는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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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하는데 써버려서 때릴 수가 없잖아 회복도 안된거 같고 회복은 됐나? 암구에 변신하면 자부깍기는 변신 될까? 또 브레스지? 또 브레스지? 브레스 냄새가 나 나죠? 아 잠깐만요 아 났는데 어 좋아 피했으면 됐어 피했으면 여완없어 뭐야 피한거야 맞은거야 으어어어 야 어떻게 그 벽을 그렇게 다 쓸어내리냐 지는거 아니지? 제발 제발 지금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어? 어 큰일날뻔했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아 강했다 아하 앙 언제 켜지 이거? 30분쯤 안된거 같은데? 넘었나? 아 이렇게 힘파 아 이렇게 진을 다 빼다니 아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아 무료로 풀기에 아까울 정도다 그렇다고 몇만원까지는 아니어도 몇천원에 해도 사서 할 만큼 잘 만들었네 되게 잘 만들었네 저거 뭐죠? 저런 기술도 있었나요? 난 없었는데 아 재밌었구요 다음작이 기대되는데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잡목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방사능 드래곤 두번 만나면 미칠거 같으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이런 스팀 무료게임 드래곤신이라고 스팀 검색하시면 받으실 수 있구요 재밌었습니다 아 자 자 그럼 이만 뿅 자 그럼 이만 뿅 고맙습니다 저 방사능